속보, 예원에 이어 이시연, 은하, 조나단, 정예인, 일주어터까지 각 분야의 개성만점 뮤스타가 배성재 빈절이 채운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이번 한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예원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첫 곡은 다비치의 시간화 멈춰라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예원에 이어 이시연, 은하, 조나단, 정예인, 일주어터까지 각 분야의 개성만점 스타가 배성재 빈자리 채운다 였습니다 배성재 DJ가 이렇게 카타르 아시안컵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한 달 반가량으로 스페셜 DJ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저, 예원이었고요 그 뒤를 이을 라인업이 오늘 공개가 됐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맞춰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배우 이시연 씨, 비비지의 은하 씨, 조나단 씨, 러블리즈 예인 씨, 일주어터 씨 그리고 저 이번 주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저까지 아, 라인업이 굉장히 빵빵하네요 게스트들도 어마어마하게 빵빵한 것 같은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함께하니까 아주 매주 다른 스타일의 텐으로 탄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저의 텐은 여러분들이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요 내일까지 예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만약의 사연에 같이 망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파워 앤 이종범 작가랑 저 예원도 같이 제대로 과몰입을 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랑 같이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카카오티비의 원래 DJ인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의 에라오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409님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망설인 전화가 청취율 조사 전화였더라고요 배텐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아 광고 듣고 온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여러분 지금까지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서프라이즈 하려고 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실수에 신나셨어요 윈파워 3님이 이것이 생방의 묘미 크크크크 배신제 되지 이렇게 된 거 막 하자 채팅 치려고 만든 아이디 대타들 실수하는 게 꿀잼이에요 많이 실수해줘 크크크크 해주셨는데요 그쵸 너무 또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슬쩍 해봤어요 그럼 계속해서 프리선언 해볼게요 2960님 예원님 목소리 너무 포근해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오시기 전에 연습하고 오나요 진행이 수준급이네요 라고 하는 게 무색할 만큼 바로 실수해버렸죠 소식자님 저 진짜 소식자라 피자 한 판 시키면 3일씩 먹어요 배달시키면 오히려 식비가 덜 드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소식자 맞죠 피자 한 판에 3일이면 굉장히 음식을 그렇게 즐기시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소식자 맞네요 저는 피자 한 판 시키면 그날 바로 컷이거든요 1693님 성재형이 카타르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베텐론은 요즘 10시마다 너무 행복하니까요 아 이게 저 때문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7982님 하루 종일 되는 일 하나 없고 실수로 뭔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엉망진창이에요 자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 좋을까요 저를 보셨죠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요 인생은 실수투성이다 괜찮다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그냥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 예원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함께 할 뿐입니다 베텐에서 가장 인간 친화적인 게스트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초면부터 너무 큰 웃음을 드렸죠 오늘 보고 마지막인데요 뭐 그래도 인상이 확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생방의 묘미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오늘 또 초면인데 하필이면 딱 이렇게 바로 이 첫 모습을 이렇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아 근데 지금까지 하신 거 다 봤거든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이 정도면 뭐 그럼요 정영국 씨하고 하는 거 보고 봤어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실수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국 씨와 함께 하는 걸 보니 완전 스페셜 DJ로서는 완전 합격이다 네 멘탈이 강력하구나 아 그래요 정영국 씨는 원래 다른 게스트 분들께 되게 친절하고요 같은 집안 사람한테만 안 친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또 고생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 아닙니다 저 너무 재밌고 너무 아쉬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근데 스페셜 DJ들은 목요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라 제가 되게 친절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엄청 친절해가지고 그래요 목요일 한 번 하시면 다들 목요일 좋아하세요 이게 작가님의 생각인가요 모두의 생각인가요 밖에 있는 작가님은 그러셨어요 나한테만 그런 건가요 설마 아 그래요 저도 한 번 오늘 어떻게 될지 한 번 같이 하면 되겠죠 보시죠 보시죠 네 아니 저도 이제 웹툰 작가님이시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웹툰 원작인 드라마에 저는 왜 그럴까 그렇죠 나오셨죠 웹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웹툰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보는지 잘 몰라요 아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가끔 계세요 그럼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돼요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아 위에서 아래로 제가 웹툰과 교수를 오래 했어요 오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받아왔어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가장 황당했던 질문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진짜 황당했던 질문이 네 어디서부터 보면 되나요 그랬어요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아 이런 질문은 처음이네요 아 근데 꽤 많을 거예요 아마 과연 그럴까요 웹툰 보는 건 그냥 본능대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위에서 아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지 마시고 네 아 근데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래도 아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그랬죠 최애 웹툰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웹툰을 추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좀 맞는 제가 좀 봤으면 하는 좀 웹툰이 있나요 짧게 짧게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이 많으시니까 어 네 짧게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긴 거 보시면 안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린 웹툰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어 왜요 되게 길어요 아 장편이라서 엄청 장편이고 그 닥터 프로스트 어 검색한 거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검색했습니다 아 근데 쉴 때 쉴 때 보려면 네 뭐 선천적 얼간이들이나 응 뭐 마음의 소리2 아 그렇죠 그렇죠 신혼일기 워낙 유명하죠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쉰 시간이 싹 사라지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해주신 거 그대로 입력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종범 작가님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9195님 작가님 작가님은 초면인 스페셜 DJ 분들 오셔도 굉장히 반겨주시던데 처음 본 사람과 아이스브레이킹하는 작가님의 방법이 있나요 어 일단 저는 베텀에서 네 처음 온 게스트한테 친절하게 안 하는 진행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 본 분들하고 아이스브레이킹을 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취재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경찰 분도 만나고 기자도 만나고 심지어 뭐 범죄자분들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브레이킹을 잘해야 돼요 근데 별게 없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얘기만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 뭔데요? 안 물어본 걸 얘기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안 물어본 걸 얘기하는 사람? 네 안 물어봤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일단 우선이다 누구나 질문 받는 건 좋아해요 아 그렇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질문 받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죠 질문을 해주고 들어주고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굉장히 좀 평범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에 대해서 탐구해 보시잖아요 네 굉장히 새로운 거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알고리즘에 매일 뜨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아쉽게 짧지만 정지 말하지 않아도 네 아 그렇구나 저 혼자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너 소개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코너는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N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맘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일단 요거는 배성재 DJ가 네 모처럼 폭주하는 코너거든요 아 그래요? 극 N이라서 어 배성재 DJ도 N이세요? 정말 하등 쓸데없는 상상을 엄청 해요 오 굉장히 S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요 코너 하면서 갑자기 진멤모가 드러났어요 아 그래요?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요?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애들은 평소에 어떻게 좀 상상 과몰입 하시나요? 전 완전요 완전 N이에요? 완전 N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잘 때도 항상 그 꿈속을 헤매다가 잠을 굉장히 늦게 자요 쓸데없는 상상? 네 굳이 할 필요 없는 상상? 안 일어날 일들을 굳이 걱정하고 굳이 생각해서 굉장히 저를 피곤하게 하는 오늘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복주기관차로 가야 됩니다 평소에 그런 상상을 왜 하지 싶은 사람들이 신뢰가 해야 돼요 오늘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동혜의 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아주 먼 과거 500년 전 이상 더 오래된 과거 역사 속으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역사의 어느 시대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삼국시대 신라로 가가지고 화랑들이 정말 그렇게 미소년이 맞았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 과거로 간다 아 과거로 간다? 이거는 일단은 웹툰 작가로서는 되게 흔하죠 요즘 많이 나오는 웹툰 웹소설이 과거로 회귀해서 대체 역사물 같은 거 많이 만드거든요 아 그래요? 돌아갔더니 사도세자 옆에 있어 도망간다도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이 되게 많아요 웹툰 웹소설에 어떻게 예리라면 어느 시대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태초 아예 태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거기 가면 여왕이다 거기 야만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가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좀 본다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져 오는 이런 인간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제가 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못 따라와요 가야 돼 끝이야 거기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살아야 돼요? 최소한 수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 전기 아 진짜 어렵다 그럼 저도 뭔가를 알고 가나요? 그러니까 전기와 이런 수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혼란 가는 거죠 몸만 혼란? 아이템 하나만 된다면? 아이템 하나? 아이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면 만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대로 갈 수 있어 그러면 뭘 가져갈 수 있어? 지금 현대 문물에서 아이템 하나? 그렇죠 무조건 핸드폰이죠 전기가 없는데? 아 또 그렇게 인터넷도 없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는데? 아 인터넷도 없는데 대신 메모장이 있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이걸로 막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현대 사회인이 원시시대로 갔는데 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뭐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그 부족의 왕이 됐어요 라이터가 있었어요 아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요? 진짜로요 라이터 있으면 거기서 왕이에요 킹이에요 킹 그냥 그렇지 끝입니다 끝 아 아쉽네 저는 사실은 역사부를 좋아하니까 워낙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이수진 장군이나 장영식 그쪽이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경성시대 경성시대? 그때가 제일 이뻐요 그때가 뭘 찾아봐도 제일 이뻐요 제가 뭐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 배경 배경 건물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모든 게 약간 경성시대 한국이 진짜 예쁘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반면에 역사물 웹소설을 보다 보면 그거보다 더 과거로 가면 좋아 보이지만 진짜 야만의 시대다 뭐 하나에 긁히면 죽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향생제가 없어요 약이 없어 어 어렵네 그냥 뭐 칼에 비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최소 경성시대까지가 나의 한계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럼 디테일한 부분도 이 앤들이 사는 세상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요 와 대단하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네 어 오늘 재밌는데요?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왔다 갔다가 좋습니다 네 677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어 이거는 설레는데? 두 분은 만약에 나영석 PD님 사단에서 신규 예능을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 무조건 하실 건가요? 네 네 특약이 붙어요 특약이 어 특약이요 모르는 사람 10명에서 같이 여행 다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가는 나라가 다 인도 이집트처럼 딱 봐도 덥고 고생을 엄청 할 것 같은 나라예요 근데 출연료는 다른 프로보다 5배 더 준대요 이거는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저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출연료를 안 준다 그러면 고민이 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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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0님께서 이 코너에 이 코너의 난이도를 좀 낮춰주시네요 그러게요 나영석 PD예요? 아 일단은 뭐 5배 준다 일단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 유쾌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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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딱 이 부분이 딱 좋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 10명이서 같이 여행 다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가 언제 살면서 모르는 사람 10명이랑 여행을 해보겠어요 쉽지 않은 경험이죠 그렇죠 전 해봤거든요 나영석 PD님이랑 한 번 오 진짜 어떤거 어떤거요? 한 번 해봤어요 웹툰 작가 모여서 하는 땡촌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네 어떤 얘기라도 빵빵 터져주시고 내가 지금 되게 말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해줘요 아 리액션이 좋으시군요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웃어주시거든요 아오 잠깐만 그러면은 이집트 인도 이런거 괜찮아요?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 오 이런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행하는거 가장 가기 싫은 기후? 지역? 여행지? 아 저는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요 이게 또 놀리실거 같은데 놀리실거 같은데 저는 추운 곳이 싫어요 그게 왜 놀릴거리죠? 네? 저 보면은 항상 청취자분들이 춥냐고 계속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그거구나 아 그거구나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찔려가지고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추운 곳이 좀 싫어요 근데 나영석 피디님이랑 같이 가는데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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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시대에요 푸세식이에요 아 그리고 씻을 곳도 없어 씻을 곳도 없어? 씻을 곳 너무 마땅치 않아요 아 근데 다같이 씻을 곳이 없는거잖아요 그렇죠 뭐 남아놓겠습니까 다 없지 근데 그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아 그거죠? 씻을 곳이 4일마다 5분 딱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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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신 그 모습도 다 이제 방출이 되는 그 송출이 되는거고 영원히 박제되는거죠 아 영원히 남을걸요? 이러면 어렵다? 이러면 또 약간 어렵네요 음 나영석 피디님인데 나영석 피디님 프로 지금 까는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는 그래도 그래도 갑니다 역시 요즘 잘 되고 있어 아려면 그래도 갑니다 아 가야죠 sitten 가야죠 가야죠 저희 둘 다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6370님 요거는 가는 걸로 네네 갑니다 아유 노노노노노 그래도 갑니다 가야죠 가야죠 저희 둘 다 가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270님 요거는 가는 걸로 네네 갑니다 해봤던 방송 중에서 이런 거 말고도 진짜 힘들었던 방송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있었어요 출근하는 아 나 뭔지 아는데 아시죠? 그게 꽤 오래전에 한 건데요 진짜 리얼로 회사로 매일 아침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하는 예능이었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로 힘든데 너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집에 가서, 첫날 집에 가서 울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방송이라 조금 더 과장해서 약간 이렇게 시킨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 보이더라고요. 와, 그 신입들의 자세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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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게 없는데 뭘 하래 자꾸. 뭐야, 계속 앉아는 있는데. 눈치 봐야 되고.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눈치 주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게 지니였었어요. 아, 그래요? 두뇌 싸움하고 눈치 싸움하고 정치하고 누구 떨어뜨리고. 와, 이거 진짜 힘듭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가운데 7회차에 탈락했거든요. 네. 다행이죠. 아, 그래요? 7회차에 탈락했어요. 결승까지 갔던 장동민 씨 이런 분들 보면 대단해요, 진짜. 아, 근데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어? 네. 뭐야, 정작 뭐야? 이거 방송사고예요. 아니, 아니, 정확히 방송사고 전까지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그래요? 그걸 잘하려면 정치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두뇌를 잘 쓰실 것 같아요, 두뇌를. 저요? 네. 저 눈치가 빠르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센스가 좋아요. 입으로 다 말했어요. 네. 눈치와 센스는 그렇지. 지니어스 같은데 나가시면 잘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에 센스도 좋고 눈치도 빠른. 네. 읽어주시죠. 저희가 다음 사연은 한 2부쯤에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가 그때 어느 회사로 출근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때? 그래요? 어디였어요, 거기? 그게 통신회사였어요. 통신회사? 네. 통신회사. 거기서 이렇게 뭐 배선도 깔고 개통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 뭐 영업팀 무슨 팀 무슨 팀 다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대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 같나요? 왜냐하면 진짜 그 신입사원들이 그 회사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영어 배우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다 짜요, 제가. 사내복지? 네. 사내복지. 원래 대기업 가려는 이유가 사내복지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 주변에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회사에서 해결하십니다. 혹시 회사를 다니시나요? 다녀봤죠. 저 멜툰 작가를 하니까요. 아, 근데 프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프리랜서죠. 아, 지금. 네. 아, 이렇게 저희들의 이렇게 숙사정을 또 많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 이쯤에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예원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예원이고요.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같이 찾아드리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연 계속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이돌이 님이 보내진 사연입니다. 만약에 부산행처럼 좀비 재난이 일어났고 두 분은 KTX에서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눈떠보니 좀비 재난이 일어나기 1시간 전으로 돌아갔어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KTX에 다시일 건가요? 아니면 어딜 가나 좀비는 있을 테니 단순히 도망가는 걸로는 살아남기 힘들 텐데요. 아, 과거로 또 돌려줬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KTX에서 물려 죽은 걸로 일단 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떴더니 1시간 전으로 회귀한 거죠. 우리 이제 아는 거예요. 어, 나 지금 KTX 타기 직전인데 여기 타면 좀비 사태가 그 사이에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산에 도달하기 전에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무조건 안 타죠. 어디 가는 좀비인데? 그러니까요. 일단 그 KTX 안에 있는 거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사실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안 타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안 타면. 1시간 뒤면은 전 세계가 좀비예요. 저는 차라리 그냥 예를 들면 화장실을 한 칸에 이제 숨어있다던가. 아, 일단은 그 아. 격리 플레이. 그렇죠. 숨어있다. 아니면 천장에 붙어있다던가. KTX 안에도 화장실에서. 파티원이 마동석 씨라면 전 탈 것 같아요. 파티원에 마동석 씨가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에 딱 갔는데 제 모든 파티원이 웹툰 작가들이다. 그럼 피지컬 최약체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만약 마동석 씨 같은 파티원이 있다. 네. 그러면 KTX 안에 가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어, 그러면 좀비들을, 좀비들과 싸워서 이기겠다? KTX 안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절중 안으로, 절중 안으로. 이길 생각으로. 마동석 씨가 이기고 있으면 저는 화장실에 가서 숨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야. 그 좀비들을 무찌를 수 있는 약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한 시간 군대요? 그 한 시간 안에. 아니,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무기 같은 걸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기? 무기. 아, 무기를 쏴서 싸울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KTX 상황이 아니라고 치고, 좀비 상황 상상 좀 해보셨어요, 평소에? 그렇죠. 좀비 영화들 보면, 아,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디만의 좀비 사태의 대처, 루틴이 있습니까? 아, 근데 제가 항상 보면은, 영화를 막 보면 막 힘겹게 막 이렇게 결국은 살아남긴 하잖아요. 주인공들은 그러죠? 보통. 근데 제가 주인공이다 치고 이렇게 딱 그 상상을 해본다면, 아,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근자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근거가 진짜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주인공들이 살아남은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상황이. 나는 제일 먼저 물려서 빨리 좀비가 될 거야. 그런 분도 꽤 계시거든요. 아, 그거 너무 안타깝다. 절대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설정이 만약에 월드워 제트처럼 좀비들이 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빠르게, 빠르게 물려서 대열에 합류할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차라리. 근데 만약에 좀비들이 옛날 좀비 영화같이 좀 느리다. 네. 약간 지성이 없어. 그런 느낌이면 어떻게든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월드워 제트 같은 거 보시면 진짜 무섭습니다. 전력질주로 쫓은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근데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좀비들이 막 있다.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뀌는 건가요? 세대가 바뀌는데 무슨 말이에요? 좀비 세대. 좀비 세대요? 네. 좀비들이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지구를. 아, 다른 종류의 애니시구나. 배성재 DJ라면 다른 종류의 애니죠. 왜요? 이게 훨씬 더 공익적인 애니세요. 아, 그래요? 배성재 DJ는요. 애는 애니인데 공익에 하등 쓸모가 없는 애니예요. 본인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냥 발칙한 상상을 하는 걸 즐겨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디는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상상을 하시네요. 맞아요. 정치하셔야 되겠는데. 쓸데없는 걱정. 보통은 다 백신이 나오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겠죠. 코로나도 이겼는데 뭐. 맞아요. 아,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상상이긴 하다. 확실히 배디화 할 때랑은 다른 느낌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벽간소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 나 빼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파워 인싸들만 모여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매주 일주일에 5일 회식하는데 불참이론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힘들게 늘어온 회사지만 퇴사할 것 같으세요? 아, 어렵다. 어려우시네요. 아이시잖아요. 저는 I와 E가 49대 51이에요. 저는 ENFJ도 나왔었고 INFJ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회식을 5일 하는 사무실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럼 경험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에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야, 남의 돈으로 고기를 먹네? 남의 돈으로 손도 먹고 야, 너무 좋아. 남의 돈으로 노래방도 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 맞네. 근데 또 이제 불참하는 거는 또 자기 의사 표현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안 가려고 안 갈 수 있었어요. 최고인데? 그러면 짱이죠. 최고죠, 최고.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의무야. 의무고 다들 너무 텐션이 약간 정신나간 텐션 있죠? 네. 뭐 하나만 하면 환호성 지르고 그런 사무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곳이고 불참하면 안 되는 회식 매일매일. 그러면 시간은 좀 짧은가요? 아니면 그게 또 긴가요? 회식이요? 네. 기본 5시간. 기본 5시간. 아니다, 4시간, 4시간 합시다. 4시간. 자정은 넘겨야 돼요. 4시간. 아, 자정은 무조건 넘기고? 그렇죠. 어느 날 출근해야 될 텐데. 그럼 보통 그런 회사라면 말이죠. 출근 시간도 보통 자유로워요. 짬이 차면 자유롭죠. 그냥 차라리. 신입사원은 안 돼. 신입사원은 그런 게 어딨어. 아, 그것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지켜야죠, 지켜야죠. 아. 두 장이면 상관없죠. 일단 신입사원은. 매일 건배사를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아, 그것도 어렵다. 청바지 부르기 있잖아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건배사. 근데 그것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디가 아이예요? 그런데. 아, 근데 이것도 그렇다. 몇 명이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다. 몇 명까지 가능하세요? 몇 명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다섯, 여섯 명. 그거는 거의 회식이 아니라 그냥 동아리 아니에요. 회식이라고 하면 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회사 회식이면 20명, 30명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좀. 아니에요? 어, 그건 못해요. 어, 그러면은 어떤 권한을 준다면 회식 가능하다? 어떤 권한? 예를 들면 내가 메뉴 선택권이 있어. 네. 전체 회식이 있어서. 네. 아니면 오늘 귀가 시간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떤 걸 받으면 할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출근 시간 늦게. 아, 나 오늘 달리고? 네. 오늘 달리고 그거 한번 이용권 한번 주면은 저는 가능해요. 회식은 좋다? 네, 회식은 좋아요. 오늘은 내가 끝까지 달리고 내일 늦게 나오겠다. 그렇죠. 어, 나름 합리적이기도 하네요. 뭔가? 아, 여기 집에 가는 택시비도 안 준대요. 아, 진짜 이런 데는 블랙게이비죠. 아,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그냥 인생을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휴식시간이건 뭐건. 그렇죠. 그냥 노는 시간도 다 회사에 바쳐라. 아, 근데 사실 이 사연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뭔데요? 회사를 다니기 너무 힘들 때는 너무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상상해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데 연봉이 한 2억 돼. 그럼 가야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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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신나게. 근데 심지어 회식한다고 고기도 사줘서 가야죠. 근데 이제 연봉이 뭐 한 2000에서 2500이야. 네. 근데 회식은 회식은 회식대로 가야 돼. 택시비도 안 줘. 그렇죠. 택시비 안 줘. 일은 일대로 다 시켜. 이건 벽간소음님께서 경험담을 좀 담아서 보내준 사연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워낙 일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진짜 지금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 응원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약간 이거 눈물 버튼인데 5548번님이 보내줬습니다. 두 분 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걸로 아는데 강아지 키우시는군요. 네. 만약에 강아지와 딱 30분간 사람 말로 대화할 수 있다면 아 좋다 이건. 강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강아지에게 뭘 물어보고 싶나요? 강아지 목소리 상상해 보셨나요? 오 이거 진짜 약간 약간 눈물 버튼인데요. 제가 저는 원래 잘 울긴 하지만 네. 완전 100% 확률로 눈물 버튼이 저희 집 개. 달리예요 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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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달리인데 몇 마리 키우세요? 저는 두 마리였는데 네. 한 마리를 보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와닿는 와닿는 느낌이거든요. 아. 먼저 먼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보내줬구나. 좀 있으면 나중에 만납니다 또. 그래요? 만난대요.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몇 살이에요? 남은 녀석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0살 가까이 됐어요. 어? 저희 집 달리도 10살 추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10살 추정. 그렇죠. 그렇죠. 유기견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어. 너무 그 반려견 그 존재만으로도 일단 힘이 되잖아요. 어. 그럼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강아지 제 이제 반려견의 눈을 보고 있으면 너네. 그 눈에서 뭘 말하는 것 같은데 말하죠. 보통의 내가. 눈이 굉장히 슬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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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저까지 같이 막 이게 느껴지니까 네네네. 이거를 아 어떻게 너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 뭐 왜 뭐가 뭐가 어때 저째 저 혼자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이제 답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눈은 뭐라는 거야 라는 눈이죠 사실. 맞아요. 나 혼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아 보통은 그냥 어? 왜 저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계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거의 두 개 정도의 대사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거요? 밥 좋아하고요. 더 좋아하고요. 아 밥을 많이 먹나요? 밥을 좋아해요? 건강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중 조절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히딩크 마인드예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목소리를 주면 30분 내내 자기가 평소 먹는 사료의 식단 개선과 양의 어떤 증량을 요구하는 촉구밖에 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예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주로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저한테? 음 엄마 오늘 뭐 피곤했어요? 어 엄마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렇게 뭔가 저를 이렇게 궁금해해 줄 것 같은 저 되게 근데 여기서 딱 나타난 게 뭐냐면요. 착한 아이구나. 저의 애는 약간 감성 느낌이고요. 저도 그래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작가님의 애는 뭔가 그냥 약간 좀 전형적인 아 대체 말이야. 처음 들어본다. 나 웹툰 작가예요. 나 얼마나 창의로 대장인데. 아 지금 발끈하셨다. 어 열받는다. 뭔가 약간 전형적인 느낌? 아 그래요? 아 한번 집에 가서 작가님 웹툰 한번 쓱 보면 그게 딱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 최고의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야 나 지금 나의 창의성 무시당했네?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약간 그 웹툰이 약간 생각하시기에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느낌이다. 아니네요. 라고 생각해요? 아니네요. 거봐요. 아니잖아요. 머리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저 완전히요. 그래서 만약에 뭘 들을 것 같다가 아니라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 그러면 뭘 제일 먹고 싶은지. 그러니까 사실 사료 같은 것도 주인이 정해서 주는 거지. 이제 그 반려견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게 입맛에 맞는지. 걔네가 장을 보기래 주문을 하기래요. 그러니까요. 저희 사람들도 먹고 싶은 거 다 이것저것 먹어보고 결국 제일 맛있는 걸 택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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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강아지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상을 하면 강아지들은 의무 급식인데 매일마다 반찬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맛있는 걸 주고 싶어요. 주로 먹는 걸로.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맛있는지. 입맛에 맞는지. 저도 사실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밥 말고도.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삶의 별점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너 행복하냐? 또 제가 감성. 감성 없다고 하니까 지금. 감성 모으고 있어요. 살짝 지금. 아니 아니. 온몸에서 모으고 있어요. 내가 배성재 대지에 디지털한테 물들었다. 나 진짜 촉촉한 사람인데 다 메말랐어. 메말랐어. 방금 거 재밌었어요. 그런데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요? 제 아내하고 맨날 그런 얘기해요. 쟤는 우리랑 사는 게 괜찮을까? 만족스러울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감성적으로 된 게 아니라 솔직한 본심입니다. 자 다음 사연은. 5977님. 만약 일주일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면요? 뭘 하실 건가요? 지구 멸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실 건가요? 저라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말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멸망한다. 와 근데 이것도 한 번쯤 상상해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지구 멸망에 대한 작품은 많으니까 나라면 어떡하나 상상 많이 하죠. 예디게이 같은 경우는 혼자 알아요.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이제 멸망을 한다는 걸 혼자 안다. 아 좀 외롭긴 하겠다 근데. 아 그럼 전 일단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한 명씩 다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간다고요?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다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람만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 그러겠죠? 아 뭔가 그냥 제가 아쉽지 않기 위해서 그냥 후회하지 않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후회 없이 제가 할 말을 하고 오지 않을까. 음 사람이 중요하다 일단.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남은 게 일주일이면. 네. 아 좀 5 9 7 7님이 좀 후하게 시간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반년이다. 이게 후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이면 너무 박하죠. 아 저는 보통 생각하면 바로 당장 내일. 내일. 내일 멸망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예 내일이면 괜찮아요. 일주일 너무 애매하다. 줄 거면 한 달 주든가 이런 느낌? 아 일주일이 애매해요. 아 만약에 일주일이라 그러면 저는 결국은 누구랑 같이 일주일을 보낼 거냐인데. 결국은 이제 가족이겠죠. 아내랑 걔랑. 일단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죠. 다 처분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일주일 가장 행복하고 편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내랑 가야겠죠. 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보통 빨리빨리 결정하는 스타일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빨리 결정하고요. 오오오.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왜냐면 제 아내가 결정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 아내가 TV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내년쯤 올 거라고 예상해요. 아 아 고르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저희 집 강아지 그 덴카 있잖아요 덴카. 강아지 돌림호차 같은 거. 그거 산다고 얘기한지 반년 되고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 보통은 선택은 제가 해요. 빨리 하기 때문에. 오오 선택 빨리 잘하시는구나. 불만이 있으면 어때 이런 느낌? 오오. 여행지 일주일 고르다가 지구 멸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안되잖아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고민 진짜 많이 해요. 생각이 많아요. 일주일 뒤면 망하는데?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막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오 정답이에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나머지 하나는 내일 먹으면 돼요. 오 정답이다. 저한테 굉장히 피로한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주변에 알리가 넓어올 것 같아요. 멸망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아예 블랙아웃. 블랙아웃.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빡. 서버 다운. 네. 끊은 거야. 네. 그냥 그냥 쓱 없어지는 거죠. 행성폭발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끝. 근데 어차피 그 순간만 이제 있을 뿐일지 저희는 없어지면 다 모르는 거니까. 혹시 그럼 사후세계를 좀 믿으세요? 저요? 저는 강하게 믿죠. 오 강하게 믿어요? 저는 뭐 다음 서버로 옮겨가지 않을까? 뭐 2차 전직 있지 않을까? 다음이 항상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우리 집 개를 다시 만나요. 오 뭐야 감성적이야. 감성력. 감성적이야. 폭발하죠? 아 웬일이야. 나보고 감성적이지 않다고?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김정희 님께서 보내줬어요. 네. 만약에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정말 소심하고 찌질해서 헤어져서 전 애인이 진짜 흠잡을 데 없고 성공한 억대 부자로 180도 달라져서 돌아온다면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스타일이라면 결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왜요? 시어머니도 나오고. 이건 여자에게 물어보는 딱 세팅이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죠. 안 합니다. 저는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정말 흠잡을 데 없고 성공한 억대 부자로 달라져서 돌아와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과거가 그 사람한테는 흠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흠을 줬잖아요. 어쨌든. 이 헤어짐을 한 번 딱 겪었다. 그러면 또 감정을 호소하고 이렇게 좀 잘 제 마음을 움직이면 또 모르겠네.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네요. 사실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상 과거의 20대 때 생각해보면 헤어졌던 커플이 재결합을 하는 건 재앙의 시작이거든요. 언제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헤어지게 된다는 걸 경험상 알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결혼하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네. 후회하고 있다든지 말 안 하세요 혹시? 단지 말을 안 할 뿐이다. 그렇죠. 그건 말을 하다 만 거죠. 그 뒤로 들어봐야죠. 그러나 그분들의 대답을 아직 듣지는 못했네요. 진짜.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좀 성장해서 왔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니까 저 반대로 장모님으로 접근한다면 보통은 시어머니보다 장모님들이 데미지가 딜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저 같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이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잘.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둘 사람 간의 관계고 그 나머지가 시어머니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맞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 동의하죠. 아 그래요? 결국 두 사람이 국가직에 가는 팀인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둘이 이제 좀 단단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정수 틀리면 해외로 가서 살아도 되고 아무튼 뭐 야재 자 네 맞습니다. 다음은 8번 8번째 네 솔로 13년차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베트넛인가요? 만약 아 나빴다 나 평소에 받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양팔이 부러진 채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짱남이나 짱녀가 30분 안에 병문안을 온다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오래 못 씻어서 얼굴이랑 머리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는 상태라면 아 근데 양팔을 못 쓰고 1인치를 써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 아 짱남 아직 근데 짱남 짱녀면 이게 지금 연인관계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킹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저는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이게 저랑 리그가 다르시네요. 아 그래요? 저는 누군가가 썸을 탈 때 저의 외모 덕분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저는 인성 성격 댐댐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정표를 얻을 기회다. 이렇게 못 씻고 꾀조조한 모습에 아픈 모습 처음이지 이런 느낌? 근데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자분들은 보통 그런 좀 이렇게 챙겨주는 거에 대한 마음이 좀 생긴다면 남자분들은 어쨌든 좀 처음에는 좀 외모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나 마인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여줄 것 같았죠. 이쁘게 보여줘서 초반에는. 그렇죠. 상대방에게 실명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진짜 오지 말라고 말리는데 어떻게든 온대. 막 뚫고 와. 막 뚫고 오면.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저를 포기할 것 같아요. 이번 건 글렀다. 아유 글렀다. 그래 와라. 이번 게임은 리타이어. 네. 저라면 들어오는 순간 나 안 씻었어.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냄새 날 것 같아. 걱정돼. 솔직히 다 말할 것 같아요. 야 나 꼴이 이래서 못 씻었으니까 좀 더 가까이 오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 약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요. 선물로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종범 작가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꼭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이 제가 이제 스페셜 DJ 하는 생방송으로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도 좀 많이 읽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 시간이 좋다 보니까 이 한 시간을 꽉꽉 채우고 싶어서 뭔가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다음에 꼭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원의 텐은요. 예원의 텐은요. 내일까지 계속 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예원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라이크준의 하프 마라톤 들려드릴게요. 그럼 소당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